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온타리오주 윌로우데일 지역에서 연방자유당 경선에 출마한 조성용 후보가 칠리 요리 경연대회에서 타후보를 제치고 승리했습니다. 지난 금요일에 열린 경연에는 조 후보와 이란 이탈리아 후보 등 4명이 도전했습니다. 각 후보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대회에서 조 후보는 양에서 새후보를 제친 데 이어 한국식 조리기를 이용해 따뜻한 칠리 요리를 선보여 타후보와 큰 차이를 벌였습니다. 조 후보는 압력솥에 푹 고운 갈비를 넣은 색다른 한국식 칠리를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날 요리 경연대회에서는 조 후보 측 지지자들이 타후보 측보다 가장 많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한편 조 후보는 당 심사위원회와 인터뷰를 끝내고 후보 적격 판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린라이스를 받는 즉시 당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.